심장에 혈액과 산소를 공급하는 동맥이 막혀 심장조직이 마비되는 심근경색질환이 3, 40대 사이에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이 조사한 결과 30대는 2010년 112명에서 지난해 400명으로 5년 사이 4배 가까이 늘었고 40대는 1180명에서 2301명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원 측은 비교적 젊은 3, 40대에서 심근경색 발병률이 크게 높아진 것은 서구화된 식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 비만, 스트레스 등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